아 그래서 첫 방이 언제라고? 경찰대야? 넌 안 돼 임마 넌 안 돼 임마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진짜 역 같은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라니까 어? 방금 들었니? 니들 인생 종차 이런 마음도 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이 꿈을 꾸려할 수 없어졌습니다 언제나 정의롭겠습니다 당연하지 꼭 합격할게요 가고 싶은 대학 경찰 그냥 아부 대학이나 넣어주세요 한 번도 꿈이란 걸 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은 지금 한 번뿐이고 난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후회 없이 한 번뿐이고 난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후회 없이 너 이 학교도 혹시 나 따라온 거? 아, 아니 나도 꿈이라서 경찰 때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1기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의 산실 경찰대학 추석 어떠한 순간에도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버티세요 이겨내세요 잘 죽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남긴 내용이 그때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 차세대 치안 현장의 주역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애들 사랑을 쟁시하고 싶은 곳 경찰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8월 9일 첫 방송 경찰 수업 인재 모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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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